이거 좀 먹어. 우리 조금만 이거, 조금만 싣고 한 두 개만 좀 먹자. 힘들어. 이번 주에 너무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바빴어. 제가 아는 분인데 좀 한 번 봐주실 수 있나요? 좀 쉴 때는 이거 찍다가 좀 쉬자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좀 힘들어요. 그니까? 네. 요즘 시대 아는 사람이 어딨어? 올해 오기가 좀 안 좋았던 건지 올해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72년 8월 9일 생이에요. 그래도 간보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닙니다. 남자분이세요. 나 간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뭐 있잖아. 그거 되게 많아. 주작이다. 뭐다. 이렇게 말 많이 해 진짜. 나도 피디님한테 당하는데. 네. 아 진짜. 아 진짜. 이 사람 힘든 거 맞아?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 안 힘든 사주로 나오는데. 그래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음. 상상력. 이런 것들로 해서 펜을 잡아야 되는. 글을 쓴다거나. 네. 그리고 예술적인 기능도. 네.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 감정 기법.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약간 히틀러의 성향 있잖아. 독재자의 성향 있잖아. 음. 그런 것도 같이 가미가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작정 내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분 되게 좋은데. 막 더워 나 지금 막. 그래요? 어. 이거 힘든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아홉수라 그래서 힘들다 라고. 또 이제. 어. 이리저리 처리할 일들. 머리 아파해야 될 일들은 있었으나. 이 사람은 굉장히 하반기 쪽으로 해서. 좋고. 내년에는. 올해의 일들로 해서. 내년에는. 금전을 더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운인데. 힘들지 않아. 돈 빌려준 거 있나? 아니. 좀 없어요. 워낙에 재산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좀 힘들다고 얘기는 하던데. 음. 아니야. 굉장히 바쁘고. 내가 뭔가에 주목받을 일이 있어요. 음. 만약에. 작가라든지.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에 이름. 자기 이름이. 책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이름나게 될.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사람 굉장히 좋은데. 음. 내년. 후년. 앞으로 10년. 20년간. 운이 짱짱해. 음. 본인의 운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도. 평판이 좋고. 음.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럿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죠. 아니야. 이 사람 힘들지 않아. 그래요? 네. 힘들지 않아. 그럼 다행이고요. 네. 힘들지 않아. 이 사람 굉장히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재능이 많냐. 머리하고 이렇게 손에서. 나는 자꾸 이렇게 쓰는 게 보여져.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쓰는 거. 어. 막 쓰는 것도 보여지고. 흐름 자체가 흠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지식하고 점잖해요. 이 사람. 어. 자기 손해를 쉽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야. 사학과의 영향도. 그것도 굉장히 크게 갖고는 있어. 이 자손이 옛날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란 일을 해도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 나란 일을 해야 되는 자손이에요. 높은 사주. 굉장히 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자손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야. 나 이때까지 점 보면서. 이렇게까지. 금전이 문이 이렇게 열린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어. 어. 진짜. 임영웅도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연예인들 사주 보면.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굉장히 크잖아.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야. 형국이. 이 사람 누구야. 진짜. 성씨가 좀 특이하리네요.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실 거예요. 누군데. 방씨인데. 네. 방씨? 네. 방씨? 방씨가 누굴까? 선생님 뭐 이런. 사실 쪽으로 말씀드리면. 공인이시긴 하신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연예 쪽에 관심을. 나는 아예 모르니까. 그쪽으로. 방씨예요. 방씨? 네. 이 사람이 뭔데. 완전히 로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어? 이 로또도 그냥 로또가 아닌 것 같아. 네. 돈다발이 우르르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운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난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저만 말씀하시잖아. 내 느낌은 그래.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 원래부터 부자인가 봐. 이 친구는. 원래 물어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 아니.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이것도 돌리고 있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안 돌리고 있는 거고. 방씨. 방씨요? 아세요 혹시? 방씨요? 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연예인이야?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 기획사 대표. 아. 연예 기획사 대표. 아. BTS. BTS. 그. 분들의. 네. 기획사 대표. 아. 이수만 같은 분? 네. 그쵸. 아. 원래는. 작사 작곡을 하시다가. 아. 그래서 이 사람 재능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있잖아. 내가 딱. 이게 들었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펜을 꽂고 있어. 이렇게. 옛날 할아버지들 있잖아. 이렇게 펜 꽂고 있는 분 있잖아. 이렇게 다 펜 꽂고 있어. 진짜로. 진짜로. 하하. 펜을 다 이렇게 꽂고 있다고. 응. 이거 펜 드는 사주야. 응. 정확해.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응. 똑똑해요. BTS 키우신 분들이야. 이 분이. 그래서 지금 뭐. 그 주식 관련돼서. 응. 엄청난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 네. 이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그 어떤. 어. 상장한 기업이 있잖아요. 응응응응. 그 회사의 대표의 기운을 보면. 응. 그 주식의 흐름도 알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네. 응. 내가 조금 연차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뉴스도 좀 챙겨보고. 막 이렇게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고. 그 전부터 난 이쪽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야. 연예인 막 이쪽으로. 응. 본인이 알다시피 나는. 응. bts의 아버지구나. 이 분이. 맞아. 대단한 분이네 그러면. 응. 그러니까 로또지. 아니. 방식이. bts를 만들었으면. 로또가 된 거야. 소태증 아이들 만드신 분이 로또가 됐듯이. 응? 로또야. 로또. 세계적인 로또를 맞은 거야. 하.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우리 할머니 역시 대단해. 대단해 진짜. 이 나이에